리뷰 원래는 여길 가고 싶었는데 너무 몰릴 것 같아서 이 둘 중에 고민을 할 텐데 저는 여기로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붙어있구나 저는 여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깜짝이야 안에 안 보여 어디 가? 어디 가? 안녕하세요 뭔가 나 혼자만 택할 것 같은데 여전히 아마 여기 와 것 같아 아니면 싫어 어? 여전히 어디 가겠지? 아무도 안 골랐을 것 같은데 저 여기요 네? 오니 그래 아무도 없어 그래 아무도 없어 야 너 왜 시야? 아니 왜냐면 A가 너무 조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모티콘 너무 조용한 거잖아요 이왕 왔으니까 좀 즐겨보자 싸우고 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서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빨리 와 제발 나 혼자 못해 빨리 와 빨리 와 역시! 역시! 나 안 나와 역시! 오케이 예 혼자 아니야 나 당연하지 어떻게 혼자겠어 다른 거 뭐 하려나? 그 B팀 인모가 못 쓸 수 있어 이 일 할 것 같아 어 그치? 되게 억수수 농장 이런 생각 맞아 맞아 그래서 안 갔어 아 또 아 와 선탠이 잘 되어 있네요 아무도 안 보이네 저는 휴식하러 가겠습니다 휴식하러 가겠습니다 많은데 사랑해 노가! 노가! 채연이도 A 다현이 B? C로랑 같이 있나 보네 C로가 보낸 걸 B가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숨어 있을까? 진심? 어디 가? 잠시만 다현 언니 제 마음 알죠? 다현 언니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내 마음 몰라 아니 저 이러다 진짜 흔적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떡해 신난다 마지막 카루짱 내 텔레파시를 받아줘 어떡해 어디 가? 카루 이리 와 카루 뭐야 카루 제발 마이 네 제가 해야 돼 정신 성장 흑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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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흑하러! 흑 Evv 제가 귀를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요 속에 외침 생각했어요 하나 둘 셋 지옥의 밸런스 게임 대박 우리 하루 종일 말만 하겠네 선물? 뭘까요? 궁금해 우리 이거 하나로 뽑으면 되는 건가요? 다? 이걸 우리가 다 해야 되나봐요 궁금하니까 계속 봐볼까? 하나 둘 셋 읽어줄게요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릴렉스 킬링캠 아니야 내가 뭐 좀 할 거야 그래 너 먼저 봐봐 병아리 있어 거짓말 그래서 병아리 거짓말 병아리 아니야 이거 옥수수거든 마이크 마이크? 내가 먼저 볼까요? 혼자 짜는 거예요? 저희 둘이요? 가지 마세요! 기다려! 잠시만 문 좀 열어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열어볼게요 저요? 아 이 눈에 명상 나마스테 눈을 살며시 감고 편안하게 앉아 상체를 바로 세워주세요 입술의 긴장 두 뺨 눈썹 사이까지 힘을 푹 풀어줍니다 두 뺨이 뭐야? 두 뺨이 그 상태 그대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두 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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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억! 천만 원 이 정도였으면 난 행복한 기억 했을 거야 71억은 너무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71억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받는 순간 행복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누가 봐도 71억 솔직히 우린 뭘 해도 행복한 기억 아니야? 카트리앤볼 행복한 기억 잠자는 사자 코톨 건드리기 정신 못 차리고 호랑이 굴 들어가기 하나 둘 셋 호랑이 사자 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데 호랑이를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호랑이가 착해 원래 호랑이는 위협적인 동물이었어요 우리에게 전래동화에서 호랑이가 항상 나쁜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근데 봐줬잖아 살려주지 않았어? 뭐 그런 그거 있지 않아요? 동화 중에 내가 너의 형이다 이러면서 흥민 제가 형님을 죽이려고 했다니 이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 같아 그치? 생각보다 호랑이는 조금 멍청해서 속일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영상은 웃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 웃는 사람은 카메라에 대고 애교를 한 번씩 하는 거 어떨까요? 오케이 소리도 나면 안 돼요? 오케이 숲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마지막으로 깊이 들숨 애교! 애교! 애교해! 애교해! 티영 왜 웃어? 태영 네? 왜 웃어? 티영 카메라 여기 있잖아 아니에요 태영 왜? 왜 이렇게 이렇게 저 아니에요 다연이에요 다연이에요 하나 둘 셋 캐플리안이 좋아하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우리는 이렇게 명상하고 힐링하는 칸데 다른 차는 뭐 할까요? 일단 희은은 무조건 밭에 갑니다 옥수수 밭 와 여기서 들려 오 좋은데? 완전 내 스타일 오 오 좋은데? 완전 내 스타일 the one and that own deon 옥수수 로 암 여기 103살 유진 간살 유진 하나 둘 셋 103살! 왜요? 궁금해서 1살은 나 알지 유진이 언니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캣플러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봐볼게요 막내 예서, 첫째 예서 하나, 둘, 셋 막내 예서! 왜 막내야? 나는 막내 예서가 지금도 좋아서 저는 막내 예서를 뽑겠습니다 뭔가 어른스러운 느낌보다 막내양이 같은 느낌이 너무 귀엽게 맞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캣플리아도 따라해보세요 분명히 웃겨서 정확히 못할 것 같긴 한데 흰언니 자는 거죠? 명상 맞죠? 저 명상 한 번만 더 할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명상 아는 거예요 누가 푸고 있는데 숨 들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코가 꽉 막혀있네요 호르를 푸세요 당신도 그랬어요 당신도 그랬어요 그래요 붉은색, 푸른색 사이상 쪽을 잘 바칠간 소원한 색 빛은 눈을 저기저기 스스로 다니기 내릴 지도 모르겠어 우린 산물하시지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노래 부르고 있을래? 전화 가면서 유진 언니 차, 시카 실까? 궁금했어, 뭔지 하이 노래 뭐 불렀어? 저희 방금 신호등 불렀어요 붉은색 푸른색 진짜 좋아하네 거기는 뭐예요? 우리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막내 예사 vs 첫째 예사 막내 예사? 저는 첫째 예사 맞네 처음이다 진짜요? 막내 예사로 바꾸겠습니다 혹시 원하는 곡 있으세요? 마스크? 마스크 부르겠습니다 캣플러의 마스크 캣플러의 마스크 캣플러의 마스크 캣플러의 마스크 캣플러의 마스크 캣플러의 마스크 인테레 사짓 없는 미소 빛 Peanut 지금이라도 차 바꿀래요? 라이크 넘겨드릴까요? 좋은 잘 놀고 와 빠이 그러면은 우리 이제 토론도 끝나고 했으니까 멤버들을 다시 만나러 가봅시다 그러면은 저희는 도착할 때까지 조금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